이게 또 찬스예요 3살부터는요 아빠 구두 지가 신어보고 성역할 같은 동성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남자애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빠는 자궁이 없어 애기를 베서 키우는 거는 자궁이란 집인데 그건 여자들만 갖고 있어 엄마만 그래서 자궁이란 설명이 적절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 몸은 되게 소중한 거야 애기집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남자도 소중해 남자는 여자 혼자 애기를 만들 수가 없지 씨를 딱 줘야 되거든 아빠 씨를 갖고 있지 허허허 뭐 이런 식으로